Q. 에어리스 연상 Q. 에어리스 연상 1년 만에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음원 발매에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우연히 매니저 형이 1년 동안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거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네이트 또 자켓 촬영도 마치게 되었는데 굉장히 그 Nothing to but대로 돌아간 느낌으로 멤버들과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되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송정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켓 사진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또 막내로서 마지막에 찍었는데 플라워라는 곡 너무 좋고요. 또 제 플라워 고개답게 저도 이제 타방에 꽃이 있는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 그대 느닷없이 쏟아지던 비 어둠 날 그 구름 겉은 뒤 You caught the song, make rainbow With my fear, 내 맘에 표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딱 느꼈어요 우리랑 잘 맞는 작가님이랑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번 저희 파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계절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까지는 꽃이 계속 피고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딱 어울리는 노래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한테도 마음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음원 말고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인비니트에 이어서 인꽃니트로 여러분들께 함께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는 나의 꽃이 되었네 그대는 나의 꽃이 되었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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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flower 그래 오직 나만의 유일한 그대는 나의 꽃이 되었네 이 밝은 햇살처럼 이 밝은 햇살처럼 All blooming for me 그대는 나의 꽃이 되었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피니트의 막내 이성종입니다 안녕 네 오늘 디싱 디지털 싱글 저희 또 인피니트 완전체 녹음을 또 했는데요 오늘 첫날이여가지고 제 앞전에 동우영 또 성규영 그 다음 제가 오늘 녹음 일정이라서 마지막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플라워라는 곳은 정말 말대로 꽃이잖아요 자켓 사슴 때도 너무 좋았는데 멤버들과 함께 또 이 노래를 부를 생각에 되게 두근두근하고 성규영 녹음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노래도 대박이 나겠구나 아 그리고 또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인스피릿 플라워 사랑해요 음 음 점점 더 달려가 향기로와 날 감싸줘 꽃을 닮아 넌 You are my friend I never change for you I promise you I promise you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끝! In spirit 넌 나의 꽃이 되어라 아름다워 어색해하는 미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 날 비춰줘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I promise you love I promise you love I promise you love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이 노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으니까 노래 한 만큼 우리 인스피리 친구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무한대 집회에서도 부를 거고 앞으로 많이 많이 부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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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